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은 쫀득쫀득한 감자로 감자전 만들어 볼 텐데요. 감자전 모두 좋아하시죠? 연령대 구분 없이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감자전인데요. 감자전 맛있게 만들고 싶으시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감자전 레시피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로 강판에 갈아라 또는 믹서기에 갈아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믹서기에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갈면 실패하고 또 반대로 덜 갈게 되면 감자가 씹히고 익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이소나 주방 그릇가게에 가서 3,5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이 큰 강판 하나를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감자전 무조건 성공하고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감자전 3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자의 갈병 현상을 막아라인데요. 감자가 공기에 노출되고 있으면 색이 점점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감자는 껍질을 까고 나면요. 꼭 물에 담가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갈병 현상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감자전분을 활용해라입니다. 감자 전 왜 좋아하세요? 쫀득쫀득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더욱 쫀득하게 먹으려면 감자전분 단 한 큰술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감자전 만들 때 감자에 간을 많이 하지 마세요. 짜서 못 먹을 수 있고 계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간은 아주 미세하게, 미미하게 해주고요. 감자전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초간장.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물과 식초, 간장, 설탕. 이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아주 개운함을 더해줄 청양고추도 꼭꼭 넣어주시는데 청양고추는 완전 듬뿍 넣어주세요. 자, 감자전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저도 침이 생기는데요. 감자전 맛있게 만들고 감자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레시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은 볼에 물을 가득 받아주시고요. 사오신 감자 4알만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물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감자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감자껍질을 깎고 나서 이대로 공기에 노출하고 있으면 색이 점점 거맣게 변합니다. 바로 그것을 갈반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에 담가 놓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깎은 감자 개수대에 가셔서 빠르게 물에 한 번 더 세척해주세요. 새로운 물을 받아서 감자를 담궈두고요. 그리고 감자를 감판에 하나씩 갈기 시작할 거예요. 쭉쭉 갈아주세요. 반쯤 갈았으면 세워서 또 밀어주시고요. 또 돌리고 밀어주고 이 방식으로 감자를 갈아주세요. 네, 이렇게 갈면 감자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잖아요. 네,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감자, 이제는 체에 받쳐서 감자 전분과 물, 그리고 감자를 분리해줘야 하는데요. 자, 이때 감자가 공기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면현상이 일어나죠. 이때 갈면현상을 최소화해줄 바로 양파. 양파 반 개만 같이 갈아주세요. 자, 이제 볼에 체반 올려주시고요. 강판에 나온 감자, 양파, 물, 전분 이제 모두 분리해줄 거예요. 이대로 10분 정도 체에 받쳐서 전분물을 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분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물이 생길 거예요. 그럼 물만 제거하고 밑에 감자에서 나온 전분과 그리고 감자, 양파, 이 건더기만 가지고 감자 전분을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10분 기다리는 동안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맛있는 양념, 초간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3개를 반으로 갈라서 준비해주세요. 이때 청양고추씨도 그대로 살려서 쫑쫑쫑 다져주세요. 양조간장 3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수 3큰술 넣어주시고요.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그리고 청양고추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섞어주면 감자 전에 잘 어울리는 양념 초간장 똑딱 완성입니다. 보이시죠? 바닥에는 감자 전분이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10분이 있었는데도 갈변이 많이 되었잖아요. 자, 이제는 갈변된 물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감자에서 나온 전분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감자, 양파 모두 넣어주세요. 자, 앞에 꿀팁 말씀드렸죠? 감자 전분 1큰술만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간은 많이 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소금 반큰술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우와, 벌써 쫀득쫀득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맛있게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불을 중불로 올려주세요. 식용유가 잘 달궈졌으면 원하는 크기 모양대로 식용유 위에 올려주세요. 이때 감자전은요. 좀 얇게 펼쳐서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 기름 위에 얹어서 예쁘게 모양 잡고 다시 한번 기름 먹여주시고요. 자, 이제 놓았던 순서 기억하시죠? 순서에 맞게 뒤집어주세요. 우와 우와 네, 이게 진짜 진짜 감자전입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부친 감자전이 더욱 맛있더라고요. 감자전, 정말 쉽지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와 자, 뒷면도 우와 쫀득함을 한번 보시면 우와 진짜 리얼 감자전입니다. 음 이렇게 청양고추도 끼얹어서 드셔보세요. 이번엔 겉바속촉이 아니라 그냥 쫀득함만 더한 감자전입니다. 우와 살찌는 맛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맛 이렇게 푹 담가 먹어도 짜지 않습니다. 쫀득 쫀득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야, 이거는 붙였다가 아니라 이거는 찢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감자전 요리도 너무 쉽죠? 그리고 레시피 따라 만드시면 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고요. 꼭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갈변현상을 막아라. 공기층에 노출되고 있는 감자의 시간을 최소화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갈변현상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양파도 4분의 1개만 같이 갈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자전분 1큰술에 더 쫀득함을 느껴라.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양념초간장 생수간장 1대1 비율로 3큰술씩 넣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감자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비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요리왕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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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com